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쉬어갔던 우리 시장, 오늘은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파란불 켜냈고요. 또 상승하는 종목의 수보다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양대시당 모두 하락으로 출발해 계속해서 납폭을 키워갔는데요. 코스피는 개인만이 순매수세 보이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마련이죠.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렵다, 대응 전략 찾아가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최인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낮에 잠깐 소나기 왔던 거 아시나요? 소나기가 문제인가요? 지금 퇴근하시려고 준비하는 거 딱 걸렸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멘트가 나와버렸습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아니, 제가 오늘 출근할 땐 엄청 덥고 화창했는데 낮에 잠깐 소나기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요? 한 11시, 12시쯤이었나? 네, 잠깐 소나기가 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시장이 조금 우울했잖아요. 제가 오늘 시장 보면서 이런 시장의 하락세가 오늘 하루에 이렇게 소나기처럼 잠깐 왔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소나기처럼 지나갈 수 있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겠어요? 이게 참 소나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장세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축제의 장이던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초전도 관련주들 보면 적게 터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초가의 사안가 점상을 갖죠. 그 외에 종목들을 보면서 느낀 게 어? 이거 뭐지? 이거 그냥 축제인데? 그 생각 들더라고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은 7천억이 넘게 터졌습니다. 보통 한 2천, 3천억 정도가 터졌는데 그거 터지면서 주가 상승하고 바닥 지지하고 다시 재차 2차 돌파하고 3차 돌파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쉽지 않다. 이번 주 그냥 혼자 알아서 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남 같은 경우에도 덕성도 그렇고 원익피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눌려있긴 하지만 모비스나 파워로직스 같은 그런 종목들 전부 다 상승폭을 크게 가져갖고 윗고리가 달린 종목들도 있지만 내일도 갭이 뜰 종목들은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갭이 뜨고 주가를 재차 상승시키면서 상한가를 가면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 또한 초전도체의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 종목들만 위험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번 주 금요일 오전장까지도 초전도체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단위로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절대 초전도체는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어제는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월요일날은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거래 정지였기 때문이었고 정지가 풀리면서 그 수급이 신성 델타테크로 한 번에 휩쓸리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모비스가 상한가를 갖고 그를 따라가는 종목들이 생겼던 겁니다. 서남 같은 경우에도 덕선 같은 경우에도 모비스가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갭이 떠서 시작을 했지만 시초가는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움직였던 그 흐름을 꼭 기억하시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시초에 나온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에 들어오는 수급을 확인하시면 초전도체 테마 이번 주 내내 계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지금부터 제 차트의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 차트를 보시려면 다섯 가지 선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핑크색 지지선입니다. 이제는 아시죠?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받쳐지는 구간이며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로 내려왔을 땐 매수에도 좋은 자리가 됩니다. 단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붙죠. 그리고 위에 파란색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자리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이미 종목을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 자리는 언제든지 매도해도 좋은 자리가 되며 파란색 저항선 위에 돌파한 상황에서 주가가 그 위에서 논다면 파란색 저항선 또한 파란색 지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언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 또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이 모든 선들은 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핑크색 지지선과 메가토르기법의 형광색 지지와 저항선은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이 조금 더 충실하고 그리고 반대로 파란색 저항선은 지지선의 역할도 하지만 저항선의 역할이 조금 더 충실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제 차트에 대한 수식을 적용시키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르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토르기법 이제는 지겹죠? 지겨워도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 원칙대로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제 기법이 아니더라도 포착해내셔야 되기 때문인데 토르기법은 첫 번째 전제조건은 그겁니다. 중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기준봉이 포착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봉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합니다. 윗꼬리가 상한가를 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종가는 최소한 5% 이상 상승을 해야 하고 그렇게 종가가 형성이 됐을 때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 그러면 캔들로 봤을 땐 이 구간입니다. 분명히 그 전날에는 거래량이 없는데 기준봉이라고 보여지는 제가 표시해온 날에는 평소보다 큰 폭의 거래대금과 평소보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포착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 기준봉이 나온 이후에 캔들 두 개 또는 세 개로 종목의 캔들 모양을 파악해서 종가 배팅으로 종목에 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종가 배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조금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뭡니까? 황금색 빛기둥과 메가토리 기법 같은 경우에는 형광색 빛기둥이 떴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빛기둥만 기억을 하시면 되느냐? 아니죠. 공부를 하기 위해선 기준봉이 어떤 식으로 나왔고 그 기준봉 이후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포착이 되어야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은봉일 때 말고 우리가 진입하는 날은 양봉이어야 한다라는 거 물론 은봉일 때 포착되는 경우가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봉의 캔들 모양과 거래량은 확실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포착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외에 90% 이상은 한 달에 한 100종목 정도 나오니까 한 97, 8% 정도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양봉의 캔들이 나와주며 모양이 꼭 토르 망치처럼 T자형 혹은 윗고리가 달리는 이런 식의 양봉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런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히 기준봉이 떴을 땐 거래량이 붙었을 겁니다. 거래량이 붙었는데 너무 더러우니까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거래량이 붙었을 텐데 왜? 우리가 매수하는 날은 거래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큰 상승을 보여주는 자리여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봉 때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숨길 수가 없는 차트 안에 정직한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매수하는 날은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양봉이 나오느냐.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뭡니까?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거겠죠. 그런데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서 주가가 양봉을 만든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양봉을 만든다는 건 이 종목을 관장하고 있는 누군가가 해당 종목의 캔들을 일부러 양봉으로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종목이 기준봉이 포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 기준봉에서 이 종목을 많이들 만나보셨을 겁니다. 거래량 상위나 아니면 신호가 포착되는 혹은 누군가가 많이 조회했던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기준봉의 날짜에는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 날의 캔들의 움직임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었겠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기준봉이 뜬 날은 보겠지만 그 다음 날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보는 투자자들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양봉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준봉 때 매수한 사람이나 아니면 기준봉 이후에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어? 이 종목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오후 2시 정도부터 해당 종목을 지켜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다가 약간 무언가 움직임이 시초가에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포물선을 그리면서 2시부터 반등이 나온다면 이 종목 무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그겁니다. 왜 매도 호가의 물량이 없을까? 매수 호가의 잔량이 왜 계속 클까? 그러면 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호가의 모양에서는 들어가지 않죠. 왜? 우리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호가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 호가의 모양이 뭡니까? 상승할 때는 매도 호가가 훨씬 빵빵하고 매수 호가는 적습니다. 왜입니까? 반대적인 심리 때문이죠. 매수 호가가 적다라는 건 매도한 사람들이 못 팔기 때문에 호가를 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보면 내가 위로 살 수 있는 물량이 없는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매하는 종가의 날에 매도 호가가 적고 매수 호가만 많은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건 바로 진입하지 말아라. 거래량 안 붙이고 상승시킬 거니까.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종가 때는 거래량이 터져봤자 이미 하루 종일 거래량이 줄어들게끔 누군가가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에 10억을 들어간다고 해도 큰 폭의 거래량이 상승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입하는 날 종가 베팅 때만 들어가는 이유 그리고 종가 베팅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이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종가 베팅 같은 경우에는 또래 기법이 포착된 3시 20분에 진입을 준비하죠. 하지만 체결은 3시 30분에 됩니다. 딱 10분 동안 우리는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건데 한정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정적인 게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6시간 반 중에 우리는 10분만 매매하면 된다라는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점의 시간 동안 지정가 주문을 넣게 되면 지정가 주문은 3시 20분의 가격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정가를 시장가로 유형 변경을 해서 매수를 하셔야 3시 30분에 종가의 가격에 정확하게 체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만 꼭 기억을 해주신 후 그 다음에 종가 베팅이 왜 유리하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돈으로 해당 종목에 매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주가를 올리려고 마음 먹은 누군가는 예를 들어 제가 10억에 지정가는 여기인데 10억에 매수를 걸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억 매수를 걸었더니 주가가 내호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세력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오늘 무조건 3시 20분에 가격의 종가를 마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가 제가 매수한 거라 반대로 10억을 매도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가격을 맞춰놓고 시간에 다닐까 혹은 그 다음날 시초가의 갭을 띄우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법들을 찾아서 만든 게 바로 토르 기법과 종가 베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7월에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제 수익률 1000% 넘게 나온 거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믿고 투자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리뷰 종목입니다. SCI 평가 종목인데 지금부터 제가 리뷰하는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노란톡방에서 설명했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민간업계 최초로 채권 출심업을 허가받은 기업이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매각 진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 출심업을 통해서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 누군가는 SCI 평가 종목이 매우 매력적인 종목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달 말까지 입찰을 받아서 순리스트를 추리고 작업을 돌입해서 인수합병 절차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캔들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착된 날이 언제인지 어제는 휴무, 월요일날 포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포착을 한 이후에 수익률의 액의 2%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3% 이상의 수익 구간을 한번 보고 내려왔다라는 거 그런데 해당 종목 매각 가능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매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무조건 시너지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SCI 평가 정보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매출액이 증가하겠죠. 매출액이 증가하면 SCI 평가 정보는 그것만으로도 적정 주가 자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5,030원으로 보여지는 전고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토르기법이 포착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상승을 출발하는 종목이 2차 상승을 가기 직전의 자리에서 포착하는 게 토르기법의 원칙이었죠. 2차 상승을 하기 직전에 포착을 해서 오늘 양봉형 도지캔들이 나왔지만 거래량 어제와 동일했습니다. 거의 큰 차이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갭을 띄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파란색 저항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파란색 저항선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 이 구간을 보고 유추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재방송 보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이따가 선물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원 시스템인데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던 7월 26일과 그리고 27일 날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차량 관련주라고 써져 있는데 차량용 부품 시스템, 산업용 부품 등의 제조수 출입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차량용 공조 부품 분야에서 국내 업계 중에 1위라는 거 공조는 바람이 통하는, 에어컨을 틀었을 때 통하는 그런 공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차트를 보시면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날이었어요. 이 날. 그리고 이 날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나오지 못해서 그 다음 날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익률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13% 심지어 기간도 당장 오늘까지는 15거레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 막둥이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해서 종가에 매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종가부터 종가까지가 13%예요. 이 날 팔았으면요. 이 위에서 팔 수 있었으면요.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얼만큼 더 커졌겠습니까? 2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은봉인 자리에서도 13%밖에 수익이 안 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괜찮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종목이 여기에서 끝이냐. 은봉이 나왔죠. 근데 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듭니까? 거래량이 줄어들 때 저는 뭘 하죠? 2차 상승의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토르기법을 통해서 매수하는 자리 또한 마찬가지고 거래가 줄어드는 자리였죠. 그러면 이 자리가 끝이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볼 수 있고 1만 170원이 지금 전고점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9천 원대죠. 그러면 시장에서 아무리 바보고 멍청하다 하더라도 수급이 붙는 필연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만 원이에요. 만 원 라운드 피규어를 돌파할 때는 올해 초 기준으로는 호가 단위가 10원이 아니라 50원씩 움직였었죠. 그러면 한 호가의 0.5%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 원에서 만 50원이 되면 이미 만 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벌써 수익금이 0.24% 이상 나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자리였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9천 원대와 마찬가지로 10원씩 상승을 하죠. 그래서 매력이 좀 덜해지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고인물들은 이 만 원을 넘는 구간에서 수급을 붙입니다. 오늘 그 예시의 종목이 하나 있었죠. 서남. 서남은 뭡니까? 무슨 관련주입니까? 바로 초전도채 관련주였죠. 오늘 종가 만 470원으로 상한가를 가서 끝을 내긴 했지만 만 원을 돌파할 때 나왔던 그 상승과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홍 시스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만 170원을 넘어갈 때 수급이 붙을 텐데 그 수급으로 인해서 우리는 3%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다면 진짜 올라간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만 170원을 돌파할 때 올라가지 못하고 매도가의 물량을 채운다는 건 뭐냐면 그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도하고 나오겠죠. 그게 뭡니까? 투심을 만들어서 매도하게끔 만든 다음에 주가는 만 170원 아래에서 끝냈는데 이럴 때 나오는 움직임이 바로 시간의 단일가 상승입니다. 그렇게 시간의 단일가에 상한가를 보내고 그 다음날 만 170원을 넘는 자리에서 주가를 시작시켜서 올리는 경우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건데 그런 것도 가능한 종목이 바로 한홍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제 5가지 선과 빗기둥, 황금색 그리고 형광색, 토리기법, 메가토리기법이 포착되는 날의 빗기둥을 수식으로 여러분들의 차트에 표현할 수 있는 수식에 대한 선물을 드릴 건데 한번 같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식을 차트에 대입시키면 빗기둥과 5가지 지지저항선 만들 수 있는데요. 핑크색 지지선, 파란색 저항선, 그리고 토리기법의 황금색, 그리고 메가토리기법의 형광색, 그리고 지지저항선 역할을 하는 검정색 선까지 5가지 지지저항선, 이 수식만 있으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수식 받아보시려면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입장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저희가 지금까지 시청자분들 포트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들 알려드렸었는데요. 최인성 전문가님이 골라주신 장바구니 종목들, 상승률 어땠는지 탑5,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카 엠텍입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 41.99%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이 2위에 올랐는데요. 상승률 31.83% 보여줬고요. 3위로는 레이저셀입니다. 31.1% 달성하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퓨처케미 24.75% 달성하면서 4위에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한온 시스템 최고가 기준 20.93%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이상 이렇게 최인성 전문가님의 상승률 탑5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멋진 종목 가져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 초전도체 관련주, 그리고 핵융합에너지 관련주들의 축제였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하지만 이런 관련주 없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 시장 즐기기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초전도체 관련주 말고도 다른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를 통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매출액이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의류 테마 지주사로서 다양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패션 관련주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오늘도 이렇게 테마주 장세가 심했는데 초전도체 관련주 아니고 이런 패션 관련주 너무 신선한데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오늘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 종목은 제가 월요일날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중국 리오프닝이 과연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유커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패션을 보고 한번 열광을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한번 더 상생을 보여줄 수 있는 패션에 관련된 회사이기도 하지만 자회사로 빅토리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제품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발리에서 생긴 일, 쩌레전쟁, 대물 등의 대표작들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인데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언제입니까? 17일이 언제예요? 우리 유정 앵커님. 17일. 17일 바로 코스닥 상장하는 날이죠. 17일 날 코스닥 상장을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깊게 지켜보셔야 하는데 오늘 지수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17일이 언제입니까? 17일 날 시작할 때 빅토리 콘텐츠가 상장이 될 텐데 상장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장한 이후에 지수가 반대급부로 상승을 보여주는 그 시기에 동반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고 동반 상승을 통해서 FNF 홀딩스의 배를 불려줄 수 있기 때문에 FNF 홀딩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투자 관점으로 괜찮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종목들과 관련된 관련주들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신성통상, 영업무역 홀딩스, 한세시럽, JS커퍼레이션 등이 있는데 길게 볼 거 뭐 있습니까? 신성통상은 여기까지 잘라놓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진입할 수 없는 저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585원까지는 주가가 내려오지 않아서 괜찮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됩니다.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세력의 움직임이 단연간 엄청나게 눈에 많이 밟혔었고 아직까지 그 세력의 움직임이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이유와 주가를 하락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상승을 시킬 때 보여주는 그 움직임이 너무나 뚜렷한 종목이 바로 신성통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진입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업무역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을 잘라서 봤을 때 주가가 상승 추세로 올라가기 위한 몇 가지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들을 통해서 1차 상승과 2차 상승으로 나눠봤을 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구간은 바로 3차 상승의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거래량이 평소보다 큰 폭으로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어디까지 지지선을 밟아야 되느냐?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까지는 내려오는 걸 허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그 구간이 바로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을 할 때 지지를 받았던 그 구간이랑 같다는 말이죠. 여기에서는 저항선이었지만 이번 상승에서는 지지선의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한 번 더 저항선의 가격을 돌파시켰고 그러면 해당 주식이 위에 저항선이 현재 지지선으로 바뀐 구간이 중요하느냐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상승을 시켜야 하는데 현재 거래량이 너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붙은 것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줘야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외에는 한 번 더 정신줄 놓고 미친 듯한 거래량을 보여준다면 주가를 한 번은 더 올려줄 수 있겠지만 그 구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뭡니까? 개미들의 무덤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종목 또한 아직까지는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기법이 포착이 돼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이 과거의 고점이었던 29,5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인데 왜냐? 여기가 바로 1차 저항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1차 저항선을 최근 7월 달에 돌파하면서 주가를 한 번 부양을 시켰는데 돌파시키고 나서 다시 하락을 보여줬죠. 그렇지만 하락을 보여줬어도 핑크색 지지선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않고 재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과거 시점에 한 달 전에 저항이었던 그 가격 구간을 돌파하면서 기준봉을 만들 수 있다면 해당 종목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게 되고 도약한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저항은 29,500원입니다. 그런데 29,500원을 넘어가면 6톡가만 더 올라가면 뭡니까? 3만 원 라운드 피겨 가격이 있죠. 그러면 수급이 붙을 때 3만 원까지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매도하는 방법도 구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F&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점점 내려오면서 현재는 바닥 구간 근처에 머물러 있는데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목요일날 자회사에 코스닥 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붙는 수급도 같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가가 조금 실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노란톡방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9%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대비해서. 그런데 이 종목에 추가 매수 자리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추가 매수하는 자리까지만 내려온다면 비중을 두 배 늘려서 어떻게 하면 된다? 두 배 늘린 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평균 단가까지 왔을 때 두 배로 늘린 그 비중을 한번 나눠서 두 배에서 2분의 1로 나눠서 매도를 해놓고 평균 단가만 낮춰놓고 해당 종목의 상승을 지켜볼 수도 있는 자리가 곧 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오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래 꼬리가 달릴 때 그 자리에 오기를 기대해보고 있는데 왜 기대해볼 수 있느냐. 거래량이 안 붙었는데 오늘 9%는 하락을 시켰다? 뭡니까? 거래량이 안 붙었는데 하락을 했다는 건 거짓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노란톡방에선 드리지만 방송상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만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까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5%에서 손절을 했다면 해당 종목의 주식이 상승하거나 올라갈 때 너무 배가 아프겠죠. 그러면 탈출에 대한 시나리오를 무조건 세워놓겠지만 제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상승률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7월달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5% 정도 되는 하락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는 플러스 이거나 본전에서 매도가 가능하신 종목 또한 FNF 홀딩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해당 종목 또한 뭡니까? 패션과 화장품 테마 뭐죠? 유커 테마죠. 유커 테마로 엮여있는 중국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무거워요. 움직임 또한 무겁고 자회사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무거울 것 같지만 제가 이 종목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토르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인데 그 전에 화장품 관련주들 현재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유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증가했을 텐데 왜 주가는 점점 더 하락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겠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그러면 코로나 시국 때에는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에 만들어놨었던 매출로 주가를 상승시켰냐? 아니죠. 수급이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수급이. 그런데 이번에 붙은 이 수급 뭐랑 비슷합니까? 초전도체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수급이 붙어 있는데 화장품, 여행, 그리고 항공 테마는 이번에 붙는 수급이 초전도체처럼 허시등입니까? 아니죠. 실체가 있는 수급이라고 이해하시고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심지어 월요일날보다 오늘 갭을 큰 폭으로 띄우면서 상승을 시켰죠. 그런데 거래대금이 어떻습니까? 안 붙었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매수 관점은 차트쟁이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한 군데가 보입니다. 바로 그게 어디냐? 월요일날에 고점을 돌파할 때 유입되는 수급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수급이 붙을 때 뭐가 필요하냐? 거래량이 얼만큼 수반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지 그 거래량은 곧 뭐가 됩니까? 수급의 양이 되겠죠. 그러면 매수 호가의 잔량이 채워지는 걸 보지 마시고 매도 호가의 잔량이 얼만큼 빠르게 소화가 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지 해당 구간을 돌파할 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한국 화장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화장품은 대장조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유커 테마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거래량이 줄고 있죠. 그러면 이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대장주가 움직이면 대장주를 따라서 붙는 수급이 아니라 부대장주로 쏠리는 2차 수급에 편입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한국 콜마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 콜마 또한 전고점을 넘어가는 자리가 있을 텐데 시나리오를 세워드리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먼저 전고점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콜마가 전고점을 넘어갈 텐데 한국 화장품이 10%가 올랐으면 한국 콜마는 7%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고점 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뭘 보면서? 한국 화장품을 보면서 수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왜? 대장주에 몰리는 수급과 부대장주에 몰리는 수급의 양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초전도체를 잘 보세요. 대장주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주가를 상승시켰던 신성 델타테크와 모비스 같은 경우에 이미 신성 델타테크는 시초가의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붙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외에 모비스를 비롯해서 선암, 덕성, 대창, 파워로직스, 그 외의 원익, P&E 등등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왜 붙을 수밖에 없었냐? 신성 델타테크에 들어가 있는 대장격인 수급은 더 이상 주가가 상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알아서 부대장주로 그 아래 관련주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장주로 들어갔던 수급이 부대장주 또한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가면 그 다음 관련주들로 내려와야 되는데 오늘은 선암과 덕성이 크게 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초전도체에서 원익, P&E 같은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장 마지막에 수급이 붙지 못해서 윗고리가 긴 양봉을 만들고 끝났다고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치함불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잘라서 봤을 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 4월달.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하락 추세를 크게 그리면서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급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죠? 이치함불과 한국화장품과 한국홀마를 봤을 때 눈에 확연히 보여지는 건 뭡니까? 한국화장품은 고점이 높아요. 그리고 현재 고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홀마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주가가 조금 더 내려와 있죠. 이치함불은 어떻습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상승을 했었던 양봉의 자리. 한국화장품과 한국홀마가 상승을 해서 양봉을 보여줬던 날 은봉을 만들었고 그 다음 날 윗고리가 길게 달리지 않으면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은봉을 보여주며 도지를 그렸는데 오늘은 뭡니까? 한국화장품과 한국홀마가 주가를 상승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덩달아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화장품이 주가를 먼저 선 반영해서 상승시킨 다음에 한국홀마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치함불이 따라가는 모양을 그려줄 텐데 이러면 이치함불이든 한국홀마든 한국화장품이든 들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화장품 관련주들을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장중에 제가 설명드리는 이 브리핑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리뷰드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에 바닥을 뒤졌습니다. 근데 이 바닥이 진짜 바닥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제 기법이 없다면 확인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왜? 핑크색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내려올 때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주는 두 단계 올라와주는 자리에서는 매수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토르기법 깡! 토르기법과 메가토르기법이 포착이 된다면 그 자리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며 오늘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지수를 따라갔기 때문인데 지수를 따라갔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붙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 중에 태웅이라는 종목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태웅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 풍력과 관련된 겁니다. 최근에는 뭐가 있습니까? 태양열과 관련된 종목들이 꽤 큰 상승을 보여줄 기대감이 있었는데 풍력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거 그리고 풍력 조선 발전 플랜트 산업 기계 등 금형을 사용할 수 없는 규격이 크고 표준화되지 않은 제품을 주문 생산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여러분, 지방을 내려가실 때 풍력 발전소의 풍력 발전기를 보셨을 거예요.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높죠. 그런 제품들, 금형으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표준화되지 않은 제품들을 태웅이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020년 1월에 아마존과 테슬라, 나사에 우주여행 핵심 부품을 납품했다는 거 뭡니까? 우주여행을 할 때 들어가는 항공 모함 또한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내용은 일단 보지 않겠습니다. 호황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지만 그것은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주가가 상승한다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아직까지도 심지어 오늘 전저점을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준비가 끝나 있었지만 뭡니까? 핑크색 지지선을 올려주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핑크색 지지선을 아래로 내리면서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왔죠. 그럼 여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 준다면 거기가 바로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고 반대로 내려온다면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로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태훈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다가 어디에서 포착된 겁니까? 상승폭을 크게 가져갔던 그 자리에서 포착을 했는데 오늘 주가가 어제 종가보다 낮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더 줄어들었죠. 이러면 오늘 지수의 하락과 반대로 개별주로서 이 종목을 누군가가 유지하고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시초가에도 마찬가지로 2만 800원 아래에서 주가가 시작한다면 아직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선물 두 가지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토르기법과 메가토르기법이 차트상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트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으려면 3,500 종목 중에 ETN이나 ETF를 제외하고 2,000 종목 이상의 종목을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조건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토르기법과 메가토르기법이 포착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 건데 이 조건 검색기를 여러분들의 HTS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토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조건 검색기 받고 싶으시다면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마지막에 지금 말고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노란토방에 대한 고지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노란토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노란토방 들어오셔서 QR코드 찍고 인증하시고 들어오셔서 제 사진이나 수식, 조건 검색기,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릴 제가 지금 드릴 이 자료집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멘트를 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혹은 제가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는 화면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자료집 같은 경우는 뭐냐면 캔들에 대한 모양이나 아니면 이런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께 되신다면 제 방송을 굳이 보지 않으시더라도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을 이용하고 응용해서 주식시장에서 매일같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길라잡이를 해드릴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제가 노란토방에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장중에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F&F 홀팅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손절가보다 주가가 내려가 있는데 제가 노란토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가격에서 매수해서 탈출하거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노란토방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제토리 기법에 대한 설명만 들으시고 종가 배팅을 못하시면 시간을 단일가에서 매수하시거나 그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하셨을 경우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대응하시지를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노란토방에서는 그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시장의 주도주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화장품, 초전도체 등등 AI는 지금 많이 죽어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 2차전지 또한 아직까지 MSCI 편입을 앞두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2차 상승, 3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구간에 대해서 제 매매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형님, 누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을 익절하시거나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셔야만 제가 드리는 종목들로 포트포리오를 전부 다 물갈이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해드리지 않는다면 제가 백날, 첫날 종목을 드려도 매수 자체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수식은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검색기와 자료집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수식, 그리고 조건 검색기, 자료집까지 이 세 가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식 받아보시면 차트에 대입하셔서 다섯 가지 지지저항선 만드실 수 있는데요. 수식 받아보시려면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저희 지금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희 모든 선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화면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검색기, 자료집, 수식 세 가지 다 받아보시면 아마 좋은 정보가 되실 것 같으니까요.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까요. 화면을 통해 한 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FNF 홀딩스, 중국의 리오프닝에 매출액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2012년 화장품 사업에 진출해 중국 시장에서 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태웅, 신재생에너지 테마로 2분기 실적 호조와 하반기 전방산업의 호황이 예상되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핵심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브랜드에 유사하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